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올해 2022년 국가직 시험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송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형소법 교정직이나 검찰직, 보호직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인재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또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출전형도 파악할 겸 또 앞으로 반복 출제될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기본 이론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시험이 총평을 해드리면 일단 난이도는 이게 형사소송법이 옛날에는 이게 검찰직이나 교정보호직의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이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몇 년간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요. 다시 이제 종전처럼 환원되었죠. 그래서 다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필수 과목일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난이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필수 과목으로 환원되었는데 제가 예상을 하기를 이제 종전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대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열심히 기본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것만 열심히 따라오셨어도 90점 이상의 과목점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은 한 중간 중하 또는 중간 정도 되고요. 합격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합격 수준에 있는 수험생들의 점수는 85점 이상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제 수업과 문제풀을 따라오신 분들은 90점 이상의 고독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을 보면 종전 출제 유형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볼 때 판례 문제하고 법정 또는 법조문 또는 이론 문제의 비율을 보면 특히 이번 시험에는 판례 출제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판례 실제 비중이 판례 75% 그 다음에 점원하고 이론이 25% 이렇게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죠. 판례가 종전에는 살짝 판례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판례 비중이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비중이 조금 더 조문이나 이론보다 높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높든지 이렇게 한 70% 이상에서 앞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판례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고독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전에 했던 문제풀이 수업에서 이게 이제 20문항이니 20문항인데 4지니까 80개의 선지 중에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다루지 않았거나 또는 기본이론 시간에 언급하거나 강조하자는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이론 강의 잘 따라오시고 문제풀이까지만 잘 따라오셔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시작을 하신 수험생들은 1년 동안 몰입해서 내년에는 꼭 형소법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저도 한번 같이 힘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형소법은 형사소송법 과목은 검찰직이고 교정직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계론을 출제했는데 형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 계론이든 난이도가 달라지지도 않고요. 또 출정이 다 다르지도 않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문제가 20문항 중에서 이번에 보니까 6문항인가만 다르고요. 다음 14문항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로 검찰직이다 또는 교정보호직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을 따로 공부한다거나 출제 방향이나 학습 방향을 달리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형사소송법 먼저 풀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계론은 다른 문제만 6개인가 그것만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 책형 가, 가책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2년과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은 이제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입한 증거. 한마디로 무슨 증거예요.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죠. 그리고 이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 어때요. 우리 독수독과 이론에 따른다면 처음에 위협하게 수입한 증거는 물론이고 그를 토대로 해서 길을 기초로 해서 수입한 2차적 증거 모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그렇죠. 원칙적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증거능력을 부정한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지인증을 삼을 수 없다. 맞죠. 이번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문제된 판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침해받았다고 본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판례인데 1심에서 선고한 형기 예컨대 징역 6개월 선고했는데 이게 불복에 가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공판이 1심에서 선고한 형기 징역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항소심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 문제들을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결론은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속한 재판을 발굴을 박탈한 것이다라고 틀리게 설명되어 있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는 신속한 재판을 발굴의 기능인데요. 이 원칙의 기능인데 이중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중적 기능. 그래서 공익 보호 기능과 아울러 또 피고인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판례고요. 그다음에 4번은 판례는 아닌데 실체 진실주의는 형사정의 지도 이념이죠. 이념적인 관계고 이를 공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정법은 법원이 집권에 의한 증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집권에 의한 증거사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진술 거부권 문제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억에 진술 거부권은 형사심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그럼 행정 절차나 국회의 조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형사 절차는 물론이고 수사 재판 같은 형사 절차는 물론이고 행정 절차나 국회의 조사 절차에서도 형사장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나 국회의 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X고요. 헌법 12조는 형사장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불리한 진술은 물론이고 자기가 유리한 진술도 유리한 내용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므로 피의 내사자나 참고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진술 거부권 자체는 누구에나 다 인정되죠. 누구한테나 모두에게 다 인정됩니다. 다만 구부를 할 게 진술 거부권 자체가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고지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다 인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구부를 하셨습니다. 니을 재판장은 인정 침물를 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뭘 해야 되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잖아요. 공판 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1회 공판 기일이 열려가지고 오늘 고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또 2회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 또 고지할 필요는 없죠. 오늘 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경우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경우는 어때요. 갱신되면 종전 갱신 전의 절차는 다 효력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절차인 진술 거부권도 새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배웠던 건데요. 다시 고지해야 된다. 맞죠. 미음에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이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서 누구한테 다 보장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니까 헌법이 다 보장하고 있으니까 따로 법률로서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 권리가 되려면 어때요. 따로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형수법 같은 법률에서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 헌법 12조에서 바로 도출이 대모로 되어 있는데 도출이 안 되잖아. 헌법에서는 진술 거부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적인 따로 별도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요. 3번 문제는 친구 쪽의 고소 문제인데 1번의 경우는 제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수사위견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했잖아요. 어떤 진술이냐면 법인 처벌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진술했다면 그게 참고인 진술 요소 같은 조서에 기재된다면 그 고소는 척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1번이 옳은 설명으로 맞습니다. 이번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1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고소취소 효력이 있다. 합의서니까 피해자 같은 고소인 같은 경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신 손해를 배상해 주고요. 이런 합의서가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가 1심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고소취소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고소인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정에서는 따른 말로 해요.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한다면 종전 합의서 제출에 의한 고소취소 효력이 영향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법정에서 딴소리한다. 번복하는 증언을 한다면 종전 합의서 제출로 인한 고소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 고소취소의 의미가 당연히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반대 취지로 고소인이 증언한다면 바로 그 전에 합의서 제출로 인한 고소취소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취소 효력이 영향이 없다고 해서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침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고 그렇죠?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렸죠? 바로 침고죄의 고소의 의무 바로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1제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1제 성분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객관적 고소의 객관적 불과관식으로 맞는 말인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범 사건에 취소할 수 있는데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약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다시 환송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지금 항소심 갔다가 다시 파기돼서 1심으로 돌아왔잖아요. 1심으로 돌아왔으니까 종전에 1심 판결을 선고했지만 선고된 판결은 파기되고 없어졌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1심 공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아직까지 1심 판결 선고 전인 것으로 봐가지고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다.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정답은 1번이었고 4번 문제. 하자치유 문제. 하자치유도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요. 문제풀이 시간에도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1번에 1심 법원이 국민 참여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공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은 국민 참여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 상당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고 물어봤더니 국민 참여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표시했다면 1심의 절차적 위법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였죠. 어떤 똑같은 판례 지문으로서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다뤘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검사가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그대로 다뤘는데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주신문 시에는 어때요. 원칙 유도신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주신문 시에 유도신문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검사의 주신문에서의 유도신문 한 하자 그것을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 주신문의 하자도 치유된다는 판례. 3번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행위로 공소적 의견한 후에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대자 그 자리에서 이 공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한 것으로 구두진소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해를 제기 안 했다. 그럼 검사가 공소장 대신에 공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장 대신에 가름하겠다고 말했다면 거기에 대한 공소 제기가 된 것을 볼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우리 공소 제기는 엄격한 방식이 필요한 소송행위로서요. 바로 공소장 제출이라는 소송이가 본질적 요소죠. 공소장 제출이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공소장은 제출되지 않고 공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중대한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소송행위로서 본질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치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해를 제기 안 했다 하더라도 이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그대로 풀었던 판례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3번의 기본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공장 일본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충분히 진행돼서 증거 조사가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고 증거 조사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장 일본주의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들이었는데 3번의 경우는 하자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5번 문제 증거개시 제도 1번 증거개시 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발굴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속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개시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한테 신청한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가져오는 증거에 대해서 검사도 역시 증거개시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한테 요청하는 증거개시가 주로 시험에 나왔었는데 2번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열람 등사, 서류 등급을 거부하나 그 번호를 전할 때는 어때요? 법원에 일러 바쳐서 허용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고. 4번에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적인 효율액이 있는 즉시 항구의 방법으로 불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건 이른바 판결 전 소정 절사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구를 제기해서 불부가할 수 없는 결정이었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6번 전문 증거 문제입니다. 기억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면 비록 진술 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차필로 기재가 안 되겠다? 진술 거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차필로 기재가 안 되겠다면 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죠. 즉, 척법안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척법안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성이 범죄의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가 되겠죠. 그 진술 내용이 범죄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진술, 즉 원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 또 그 진술이 진술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의 내용이 범죄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인데 그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원 진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거로 쓸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죠. 벌레 증거다라고 구별했었죠.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요. 디귿도 이제 우리 다뤘던 건데 제 전문 진술이나 제 전문 진술 제 자가 들어가면 어때?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경우 말고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그랬죠. 보니까 피고인이, 설령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한 경우라도 증거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제 전문 증거의 경우, 제 전문 진술의 경우는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 경우, 증거 동의하는 경우 말고는 외에는 증거를 쓸 수 없으니까 피고인 증거 사항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ㄹ, 사법경찰관 사무처급이 작성한 실환조사서가 사고활성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 영장 없이 진행된 것으로써 형속법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것도 우리 배웠는데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어때요? 검증 조서를 봐야 되고 검증 조서를 하면 검증이니까 사전이든 사후든 영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긴급을 요해가지고 사전 영장 없이 작성됐지만 이때도 사후에는 영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증거 운영이 없겠습니다. 맞고. 7번 문제. 7번 문제는 강제체열. 강제체열이나 강제체열 문제. 비슷한 법리라고 그랬죠. 강제체열 문제인데 미성자 갑은 음둔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위성되었죠. 경찰관 P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갑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인지하고 갑을 음둔전죄로 이끈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이 사법경찰 P가 갑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로 치료한 것은 강제체열은 여러분들 형수법상 어떤 처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즉, 압수의 방법 또는 감정 처분의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번 보니까 압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감정이 필요한 처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바로 틀렸잖아요. 그렇죠. 압수의 방법 또는 감정이 필요한 처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감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지만 아직 의사능력이 있다면 그 혈액체체에 대한 동의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적인 동의를 얻어야지 혈액을 압수할 수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그 혈액체체에 대한 동의는 미성자 본인이 유효하게 할 수 있죠. 법정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위 응급실은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병원 응급실 인근 병원 응급실은 우리 판례가 바로 범죄 장소의 준환 장소 범죄 장소의 준환 장소로 본다고 그랬죠. 바로 범죄 장소니까 긴급할 때는 영장 없이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고 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3번 보니까 범죄 장소의 준환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틀렸습니다. 4번에 경찰 사법기설 피의는 당시 간호사가 위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과 이미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이미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하다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을 해놓은 갑의 혈액을 임의로 제출을 받아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다. 이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당한 보관자 혈액의 정당한 보관자라면 이미 치대에 놓은 취급하고 보관 중의 혈액의 일부를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어떤 물건이 소지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거니까 사후 영장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혈액이 정당한 보관자니까 간호사에게 임의로 제출한다면 경찰관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맞죠. 8번 공판기일 절차.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한 자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하여 상대와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동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솔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바로 출제했던 건데 문제풀이 시간에 의견을 진솔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리게 제가 출제했었는데 바로 지금 실제 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이건 맞게 출제되었죠. 2번 증거시청이 채택되보는 법원이 재량이잖아요. 따라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증거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인술이 끝난 뒤에 진술과 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해야 하며 이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사실을 차별한다면 간이 공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겠죠. 4번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다툴 수 있는데 다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것도 아니고 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 이의신청이 있죠. 법령 위반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준한고 할 수 있다. X입니다. 9번 재심사유가 나왔네요. 원 판결이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될 때 이게 틀렸는데 위조변조됐다는 것이 민사확정 판결이 아니라 형사확정 판결이죠. 위조죄 변조죄로 위조 변조죄한 사람이 위조죄 또는 변조죄로 형사확정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위조죄 증거로 변조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확정, 민사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에 원 판결 증거가 된 증언, 감정, 성적, 번역이 확정 판결에서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이 확정 판결은 물론 당연히 형사확정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3번 무고로 인해서 유죄 선고가 된 경우에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서 증명될 때 마찬가지고 재심 사유 맞죠. 그리고 4번 명백한 증가, 새로 발견된다는 재심 사유 맞습니다. 10번 공소장 변경 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에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파악할 수는 없고 피곤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동 조서를, 규범 조서를 제가 동그라미 쳤었는데 이걸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할 것인가 동일한 문제를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고요. 감히 한 개의 강도보행을 하는 기에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격을 해서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포괄일죄, 죄수를 포괄일죄로 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이 얘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공소장 변경 없이 우리 죄수평가는 검사의 죄수평가하고 법원이 죄수평가가 다른 경우 즉 사실관계는 같은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검사와 법원이 죄수평가 즉 일제냐 수제냐 이 평가를 달리할 때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경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고 3번 갑이 과실로 이것도 이제 우리 수업시간에 다뤘던 판례잖아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공사실을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소에 거쳤다는 사기 미소죄 이건 완전히 사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판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 사유관이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공장병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번도 이제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그대로 나왔던 선지인데요. 판례인데 바로 이제 필로폰 영정상권을 교부했다는 사실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사실하고 공사실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필로폰을 구해줬다고 속에서 대금을 편취한 사실 사기죄의 사실은 이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장병이 허용되지 않는 케이스에 판례였었죠. 11번 증거동의 제도 변호인 피곤이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곤을 대리하여 동일할 수 있죠.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조했었고 증거동의를 하게 되면 신급이 바뀌어도 어때요? 효력이 소멸하지 않다고 그랬죠. 계속 증거동의해서 증거동의적을 취득한 증거는 신급이 바뀌어도 계속 증거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당의 신급만 미침으로 틀렸죠. 당의 신급만 미치지 않습니다. 신급을 달리하더라도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서류의 기준적인 가분적인 경우 불가분이 아니라 가분적인 경우는 서류의 일부에 대해서도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4번의 경우는 비록 피로적 변호사건인데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무단으로 퇴정해버린 경우는 그때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피고인 측이 명시로 증거동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무단으로 퇴정해버리면 이때는 증거동의로 간주된다고 그랬습니다. 12번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문제도 문제풀이 시간에 다뤘고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의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으므로 절차가 이때 공범인과 절차가 분리가 되면 증의될 수 있는데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대항범인 공동피고인 일본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돼서 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증의될 수 없다는 이 법리는 그 공범 중에 대항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범인 공범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항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증의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대항범도 공범 일종이기 때문에 1번처럼 똑같이 절차가 분리된다면 증인이 될 수 있다. 3번에 반대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절차 분리와 상관없이 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에 310조 즉 자백보강법칙 즉 보강이 필요한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이 안 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보강 증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15번 문제 공판준빅, 공판길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의 유리한 증언대응을 추구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보무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로서 원칙으로 증명이 있다? 틀렸죠. 이것도 많이 다뤘는데 판례 입장은 뭐예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응정이 없다. 원칙으로 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는 경우는 증거응정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거응정이 안 됩니다. 2번에 검사의 불규제 처분은 불규제 처분 같은 게 확정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사부제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일단 불규제 처분을 했다 한 사건이라도 나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공소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재행성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에 관해서는 어때요? 그 결정이 있는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시간에 체크했던 법정원이죠. 공장이 정법적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이 피고인 방어에 실적 불이익이 없다며 피고인 방어에 실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공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겠죠. 맞고요. 14번 312조 사망 312조 사망은 뭐예요? 사법경찰관 작성, 검사위의 수사위관 작성 피자신문조사의 증거응에 관한 교정이잖아요. 그래서 피고인 또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삭제되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안에서 증거응력이 인정된다는 규정이죠. 1번에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자신문조사의 경우에 사망된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진수할 수 없는 예의적으로 증거응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314조 조정된다? 틀렸죠. 사법경찰관에서 피자신문조사의 경우는 당의 피고인자의 내용을 인정해야 되니까 당의 피고인이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다면 이 재판이 열리지 않고 이 당의 피고인에게 증거를 쓸 것이 문제가 안 되겠죠. 따라서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312조 사망의 내용을 인정할 때 내용인정이 개념이 뭐냐 피자신문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내용으로 기재했다는 의미 이건 뭐지? 이건 실질적 진정상립이고 내용인정은 뭐예요? 그와 같은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3번 피고인과 공무원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자신문조사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해서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더라도 어때요? 당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소용없다고 그랬죠? 증명이 없습니다. 맞고 4번 같은 경우는 최근 판례로서 제가 또 문제풀이 시간에 그대로 냈던 판례인데요. 사경이 작성한 양벌 규정에 양벌 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자신문조사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 규정에서 기소된 사업적으로 만약 내용을 부인한다면 내용을 증거라면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했다면 증거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범에 대한 사법경제학생 피자신문조사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도 공벌에 대한 판례의 법률가 똑같이 적용돼서 한쪽에서 내용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15번 압수수액 관련성 압수수액에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압수해야 되죠. 그 혐의사일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성과 관련된 판례인데 영장발발 사회로 된 범죄 혐의사일과 무관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어때요. 관련성이 없으니까 위협하게 수입한 것으로 증거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액의 목적이 된 범죄와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액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는 일단 관련성이 인정되니까 증거를 쓸 수 있죠. 이번에 객관적 관련성을 나누면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을 나누었잖아요.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회관과 동일한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범위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어때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3번에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액의 혐의사실 내용과 수사 대상 수사 경기 등을 조급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혐의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위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동종 또는 유사한 범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문제풀이 할 때 마지막 시간에 또 강조했던 패례 같네요. 그런데 동종 유사한 범위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X죠. 동종 유사한 범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번에 인적 관련성 같은 경우는 공범, 공동도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도범은 물론이고 피로 공범 등에 대한 피고의 사건에서 인적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 공범은 이건 다 인적으로 관련되겠죠. 16번 문제, 전장부의 압수 문제입니다. 최근에 시사적으로 문제되었던 조국 전 본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입니까? 정경심 교수가 딸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주한 사건. 나를 떠들썩하겠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 대한 대응은 패례입니다. 1번 피의자 소유 정보장배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면서 그곳에 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어때요? 그래서 그중에서 혐의 결과 관련된 정보만을 한정해서 영장없이 적법을 압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임의 제출한다 해서 관련된 정보도 다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의 제출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관련된 정보만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바로 맞네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임의 제출된 전자정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소약이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증거는 위협하기 수입하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위협하기 수입하는 증거의 경우에 사후에 영장을 받는다거나 피곤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 다음에 위협성이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죠. 애시당초 영장주의 위협하기 수입하는 증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는다거나 동의하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협성 치유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정보양매체를 임의 제출을 받아서 이를 탐색복지에 출력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학의 강사 휴게실에 있던 노트북이 문제됐습니다. 거기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파일을 저장해놨거든요. 표창장을 위조할 때는 노트북을 썼는데 그러니까 전자정보의 생성에는 피고인이 생성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쓰고 노트북을 그게 위조된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강사 휴게실에 그냥 뒀습니다. 거기서 강사들이 쓰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주로 누가 현실적으로 보관하냐면 그 강사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조교가 보관한 것이죠. 그럼 이걸 압수할 때 조교를 참여시켰는데 정작 피고인, 그 파일을 생성했던 피고인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획득한 전자정보죠. 그럼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 나나 변호인이 참여가 없었다.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를 하는 과정에 참여가 없었다. 그래서 위협하게 수반 증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연 판례는 뭐라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협하게 수반 증거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이냐면 거기 이제 3번 선지 보시면 전자정보정장 배체를 이비지출받아서 조교한테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조교로부터 이비지출받아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들을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정장 배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은 조교였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 이게 바로 피고인 정교수가 되겠죠. 그 위조한 파일을 생성했던 그 피고인 이 사람에 대해서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측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론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한테 보장이 좀 되고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배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생성이용에만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굳이 참여권을 보장 안 해도 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압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압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데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 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했을 뿐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아니라면 참여시킬 압수색의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이 정보장배체에서 혐의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임이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새로운 영장을 받아만이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정보장배체에 대한 이미지출의 기한 압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고 이를 적밖으로 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압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만이 혐의사일과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1번 선지가 바로 가장 쉬웠어요. 그리고 바로 정답 짚고 넘어가면 2번, 3번, 4번 골차팩의 시간들에서 안 봐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설 볼 때 좀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정답 찾기는 쉽고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17번 강제처분 소외관이 압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에 관리체민자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물건을 소주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 사람한테 별도로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이런 시간에 워낙 강조했던 기본 판례고 2번 판례도 우리 문제풀의 시간 그대로 나왔던 거죠. 우편물 통관검사자 딱 나오면 강제처분이 압수로 볼 수 없다. 바로 행정조사. 행정조사지. 강제조사인 압수수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하더라도 상관없죠. 3번도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판례잖아요. 피처분적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압수색영장 제시 없이 집행하다라고 적박하다는 판례. 4번은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는 의사와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하고 신체 검사를 구분하자. 수색과 검사를 구분하자 했잖아요. 수색할 때는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키면 되는 건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 신체 검사할 때 성년의 자 또는 의사죠. 그런데 신체에 수색인데 의사가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18번 보강 증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물무상 유선의 피해자의 침하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금으로 체포된 지하철 사건 아닙니까?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서류에 대해서 자백한 바 행본체포 당시 임시설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소의 압수수 경의로 기재된 피고인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어때요? 피고인 자백이 아닌 별도의 증거다. 독립된 증거다. 피고인이 자백이 아닌 독립된 증거니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문제풀의 시간에 다뤘던 판례입니다. 사례로 만들어서 다뤘던 판례죠. 봤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보강 증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관련한 판례인데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면 판례가 되었고요. 반면에 3번, 4번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판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보니까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그런데 자동차 등록 중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지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의 자백 보강에 대한 보강이 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사실에 대한 보강이 될 수 없다? 바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의 범죄에 대한 보강이 된다고 보면 판례였죠. 기본 위론 시간에 제가 같이 읽었던 판례로 기억이 납니다. 19번 불이익 변경금 전칙. 자유형을 벌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식이관이 자유형 기간을 초과하더라도요. 그래도 자유형을 벌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금 전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의판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판 절차에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형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말은 형정상향금지원칙. 검사가 공격적 지휘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휘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조정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하고 또 검사나 상소될권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한 경우는 이 원칙이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4번에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한 게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했을 때는 이 원칙이 조정되지 않는데 이 팔로도 제가 다뤘잖아요. 쌍방이 상소했지만 어때요? 검사의 상소는 방식 유아로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바로 기각, 상소 기각이 되어버린 경우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때는 이 원칙이 조정되죠. 처음에는 쌍방이 상소해서 원칙이 조정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검사의 상소가 방식 유아로서 기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상소만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이 원칙이 조정되겠죠. 조정되지 않는다.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즉결심판제도 즉결심판 대상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과류에 차할 사건이죠. 맞고. 즉결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원조 궤쟁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금 등 과류를 선고할 때는 구류 말고 벌금 과류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 진술 안 듣고 바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벌금 과류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심판에서는 불복이 정의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7일 내에 정의심판을 청구하는 거 정의심판 청구서는 일단 경찰서한테 주시라고 서장이 판사한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4번은 즉결심판이 확정되는 사유인데 정의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또 정의심판 청구간의 포기나 청구의 취하 이런 사유가 있으면 즉결심판이 확정되겠죠. 다툴 수 없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동법을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형수법 개론에서 6문제인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풀어볼게요. 형수법 개론도 책형가인데 다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책형가의 4번 문제입니다. 국민참위재판 문제가 나왔네요. 1번에 배심원의 편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소하지 기소한다 안 한다? 기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국민참위판에 관하여 변호가 없을 때는 어때? 직권 혹 국선 변호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고 피곤이 법원에 국민참위패를 신청했음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바로 피곤이 국민참위패를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한국권 등 중요한 절적 권리를 침항으로 위협하다. 배심원은 어때요? 연령이 19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주행에 선정된다. 20세 이상.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상상법 개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전문증권 문제인데요. 1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도서는 촉보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공판 준비, 공판기 이래 피의자의 피곤이 또한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야 증거로 살 수 있다. 바로 개정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도서에 관한 312조 1항의 조문이 그대로 나왔죠. 2번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피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인정된 서류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인정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3번도 제가 강조한 판례인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했는데 증언 검사를 행사한 것이 314조에 그 밖의 조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데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판례가 출석에서 진술을 하잖아요. 증언 검사를 행사한 진술을 하죠. 사망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당한다 해서 틀리게 철저했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피고인 피고인 인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인술이 기재된 조서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일단 조서에 관한 312조 내지 314조 규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전문 지수니까 전문 지수로 관한 316조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8번 문제 증거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야말로 인정하려고 이것도 제가 증거결정에 대한 인의점과 증거조사에 대한 인의점 구별해서 잘 기억하자고 그랬죠. 바로 나왔습니다. 2번 유죄의 심정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서 형성돼야 한다.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왔습니다. 3번에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한 건 할 수 있고요.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검사 피곤 변호인이 신청에 따라 신청에 따라 증거소를 조사할 때는 어때요. 신청한 사람이 조서를 소를 낭동해야 되겠죠. 맞고 9번 재심 문제입니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죄에 대하여 정의할 법령이 법령은 재심 판결 재심 대상 판결 말고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이 아니라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을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죄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사실을 추구하는 내용의 공장 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문제 품위할 때 그대로 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죄 확정 판결 등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에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 판결의 효율을 잃게 된다. 틀렸죠. 언제 효율을 잃게 돼요. 바로 재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재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재심 대상 판결은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뤘던 판례죠.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성비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요만을 판단해야 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청구해가지고 재심 사유를 심판할 때 재심 사유를 판단해야 되지 유죄냐 무죄냐 실체적 판단까지 할 필요 없죠. 실적 판단은 바로 재심 공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통신비밀보호법 나왔습니다. 1번에 통비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음향이 포함된다 했는데 음향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음향이나 비명소리 이런 것들은 대화에 포함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문제풀의 시간에 다뤘죠. 자 그 다음에 감청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남아있는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이런 것들은 감청의 개념에 포함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그것을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엿드는 게 바로 감청이 되겠습니다. 3번에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신이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개의장치를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 일방이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노고한 것은 어때요. 통기법이 금지하는 감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고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해당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해당하지 않냐 한다 해당하지 않냐 한다 맞고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4번에 4번도 문제풀이에 그대로 나온 조문입니다. 서부경찰관은 인터넷 회사용을 통해서 송신수신한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자원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집행 종료로부터 14일 이내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해서 검사에게 어때요 승인을 청구하죠. 검사는 승인 청구 받고 7일 이내 법원에 승인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14일에 검사한테 승인을 청구하고 승인을 신청하죠. 그리고 검사는 7일 안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검사가 바로 승인해야 한다. 틀렸죠. 검사는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신청받은 검사는 그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19번 형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이거 들어가나요? 녹음 되나요? 그럼 자를게요. 19번 성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행정의 법률상 방식이 위배되거나 유혹 없는 때는 법원에 신청을 기간 결정해야 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안고를 할 수 있죠. 대본에 즉시안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 검사는 송치 사건이 공소의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한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유사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할 건지 또 공소의 제기한 후에 공소의 할 건지 관해서 필요할 때 검사가 경찰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지? 수사 이미 끝났잖아요. 재수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바로 부족하면 보완수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였잖아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즉시안고는 법률에 명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죠. 그리고 즉시안고 제기관은 옛날에 3일에는 지금은 7일로 바뀌었죠.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할 때는 무죄선고받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원래 원칙은 무죄 판결을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원하지 않을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2년 국가지 형사성법 기출문제 그 다음에 형사법 개론 기출문제를 다 풀이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The